아 나 한복 입고 누구야? 아 외국인들이 전통차집 들어왔나봐요 또 그 사람인가봐 할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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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플리그 한 플리그 한 마크? 에어 뭐 하는지? 아, 뭐 하는지? 아, 이그 나의 외국인 donde? 아, Vas은 안녕하세요 너무 신기하다 아빠도 소외되고 있지요? 응 시무룩해졌어? 죄가 없어요. 잘못한 게 없어요. 박지호 씨는 나아나 삼촌들하고 무슨 이야기 했어? 응 나 케이크 만들었어 나아니가 요리한다고 그랬어? 네 우리 언어 천재 나은이가 아빠랑 건우는 저렇게 두고 두 개 삼촌 테이블에 그냥 합성을 했어요 지금 같은 공간에 두 부류가 있네요 아예 그냥 대화가 되는구나 아예 그냥 대화가 되는구나 아예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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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